3대 베이글 맛집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최소 대기시간이 2시간이라고 하잖아요. 대기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힘이 없는 목소리를 세팅한 다음에 전화를 겁니다. 그런 다음에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쉬울게요 라고 회사에 말하고 월차를 내야지만 가능한 꿀팁! 테이블링 앱을 켜고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원격 줄 서기를 누릅니다. 내가 안구점이나 도산점에 몇 시까지 갈 수 있는지 대충 계산을 해본 다음에 줄 서기를 눌러야 되는데요. 저는 대기가 200명이 있었을 때 원격 줄 서기를 눌렀더니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천천히 준비하고 나가서 20분 정도 기다리고 바로 매장에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근데 포장은 좀 빨리 빨리 빠지는데요. 매장에서 먹는 거는 확실히 테이블링 앱을 써도 조금만 기다렸어요. 그래도 새벽에 덜덜 떨면서